하나 더 있나본데, 얘 나 쏜게 아닌 것 같은데 하이 이런거 꼭 확인해야됩니다. 이런 놈들 많거든 은근히 저런데 확인해보면 많은 이유가 충분한게 흔적은 있는데, 기저탄은 앞에 던졌고 그러면 무조건 저런데 확인해야되요 솔직히 정적 있으면 안져, 1대1 상황에서는. 질 수가 없어 상대가 먼저 맞고도 신의 반사신경으로 갑자기 180도 확 돌아서 헤드샷 쏘는 미친 괴물같은 놈이 아니면 1대1에서는 안 지져 까비 apologize 박탈 그리고 무인 침착이 연료 터진, 재보급을 위해 귀환하겠다. 상궁의 척! 음, 속하세요. 세계 최적을 피했다! I wanna rock! 옆에 차가 내렸는데 그렇게 한가롭게 상자를 보고 있어? 또 들이대봐! 아직 계단에 있다는 거죠, 이러면? 자신있게 내려갔는데 샷건이었지 뭐야. 어, 소리 좋은데? 독학, 탁강, 독학, 탁강 What? 하나 더 있나본데? 얘 나서는 게 아닌 것 같은데? 헤헤헤헤 난리다! 유니콘이 대부분 물비! 미안하겠다! 너무 좋아 건물 안에 있는 애들 너무 좋아 건물 안에 있는 애들 이거 근데 기저탄이 왜 안 맞았지? 약간 사각이었나? 아, 이거 샷건 좋구만, 쓸만하네 뭐 약간, 솔직히 1인큐하는데 장전 속도는 큰 장애물이 아니고 일단 가볍네요 가벼워요 가벼워요 총이 들고 뛰는데 엄청 가볍습니다 으이 씨X 난린다! 무인 청찰기 연료 터진! 제 보급 의미 면하겠다! 하하 대가리 누가 클레이머를 저렇게 박아놔! 하하 이거 클레이머를 요거 잡으러 가네 저것도 클레이머나? 아, 둘 다 클레이머네? 아, 까비 낙하산 피면 안될텐데? 어 끝까지 날라가야지 난린다! 보인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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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emetery 투기 Yes 이건 네 how 직권의 경험치가 되랏! 준비! 발사! 하나 더 있네요. 아, 저기 있네. 맞출 수 있어, 맞어 봐. 각 안 나올걸, 잘? 아하하하! 폭탄 전문가라구! 아유, 비자 방에 안 간다구! 내가 본다구! 돈 많으니까, 어? 탕 튀었는데? 어? 아, 아래 있네! 탄이 관통되서 바깥으로 튕겨져 나온 거야돼요. 아뉴스 몰랐겠다. 상첩 쓰다가 죽었을 수도 있었을 듯? 한 번에 하는 게 안 나올 것 같은데? 애초에 총기 고증 이런 거라. 무인 청찰기, 연료 터진. 제보 구글비, 비환하겠다. 아하하하! 이씨, 이씨, 이씨. 작권의 경험치가 되라! 조준! 발사! 하이 쏫! 어, 뭐야? 부활했나? 1 플러스 1인가? 죽으면서 R을 깠나? 다른 앤가? 상공의 적 무인 청찰기! 제 잡혔네요. 누가 하고 싸우고 있네? 빨 점 찍히는 거 보니까. 아하하하하! 그대로 꼬끄러지는 거, 무서워! 아아, 자세의 최고의 플레이 인데? 일단 든든한 근접 무기가 있으니까 트럭 플레이 하는 게 좋긴 하네요. 내려서 싸웠으면 갓 빨아두겠다 등의 상처는 검사의 수치다 도망을 치려 하다니 잠시만 와 야 오 아니 아니 승리하면 전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지면 거기까지다 자유를 만끽할 차례다 동들이 늘 통당했군 곧 재배치 야 개딱이 남았었는데 저게 안 죽었네 복수 가 조져 올라갔나 올라갔을 수도 있거든요 어우 무기마크로 개 느려 아 내 총알 오예 미리 예측해서 여기다 쐈구나 샷본 13발 가능하다 가능해 위에 있네 하하 으딜 으딜 이렇게 숨어가지고 그냥 아유 속이 시원하네 그냥 아 내 무기 너무 느리다 수업하는거 으흥 으흥 가지마 하하 망치다 이거야 마생 다섯명 남았네요 이쪽에 이쪽에 둘 앞에 표시 완료. 상황이 좋지 않다. 공수 목표 표시 완료. 여기는 스트라이크 3. 알겠다. 공격을 개시한다. 살짝 빗나갔다. 하하 이게 DMR이지. 이게 DMR이야. 얼마나 근본 있어? 이 방은 비었네요. 그러면 이 앞에 방도 내가 있던 곳이고 갑자기? 엄한 데 뿌렸는데? 구치가? 저 조금만 쪽집이 있을 것 같은데 가스 줄어들면 찔러봅시다. 안되지 안되지. 아 이거는 냉전시대의 자랑. 냉전시대의 연발샷건의 자랑. 어? 들어오면 둥둥이다 이거야. 끝이네요. 고생했어. 재재. 깔끔했구만. 아 스트라이커 참 만족스럽네요. 뭔가 성능이. 좋습니다. 좋은 총 같아요. 샷건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총인 것 같아요. 옛날 용구공처럼 너무 그렇게 먼 거리에서 무자비하게 잡는 그런 원투탭에 보내버리는 그런 정도의 성능은 아닌 것 같고 참 샷건으로서의 참 역할에 어울리는 제 역할을 해내는 아주 좋은 샷건인 것 같습니다.